싹쌍쌍봉 라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야 스킬 색깔 다 써야 되네. 야... 아잇 타이밍... 와 이거 맞네? 와... 이거 맞네... 게이지가 없어 이제... 아잇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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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송 시작한지 한 50분 만에 보스 두 마리를... 두 번 잡았네... 아... 진짜 애 같다... 영신도 업데이트... 이거 말고 또 뭐... 있을텐데... 뭔 부적이 있다는데... 어 이거... 돌부적... 호선봉 칼부적은... 호랑이 잡고... 얻은 거고... 석선봉... 이거를 쓰는 곳이 있는데... 그... 호랑이 있는 쪽... 네... 김상순이 반갑습니다... 어서오세요... 거리로... 거리로 가야겠다... 와... 근데 길이 너무 넓어서... 여긴 또 어디야... 어 여기도... 아... 여기도 신사가 있구나... 근데 여기 신사는... 이게 유저들을... 이... 농락한거네... 장비... 이게 또 뭐야... 문명실 고치실 기운... 1800... 햇빛이 공봉 치를... 정렬했다고... 아... 아 진짜? 근데 저... 회피가... 아 이거... 오케이... 저게 두개를... 해야되네... 저거 네개를 다 착용하는게 낫겠지? 재료 많으니까...